자, 국제전자센터 버서스 마벨르 히코옵3 라운드2의 첫 경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는 지금 13 대 하즈키, 하즈키 대 13인데요. 네, 지금 시험은 울버린, 그리고 하즈키는 레이레이가 먼저 나와서 결투를 버리고 있고요. 아아! 레이레이는 국탄세네. 자, 열심히 뿌리고 있어 레이레이. 자, 콤보가 돌아가고 아마테라스까지 나와서 자, 굉장한데요, 하즈키. 아, 확실히 지난번 대회보다는 네. 네. 네, 확실히 저번 라운드1 대회보다는 아, 여러모로 많이, 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레이레이, 공중에서 뭐하는 뜻이죠? 어, 오지마. 아, 자, 제로가 나왔고요. 자, 하드키. 번들일 수 없는 지금. 네. 아, 튕겨내고요. 아,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마테라스 나왔죠? 자, 아마테라스. 장풍 견제하고요. 제로 대시했는데, 아마테라스 하이폭포를, 아! 자, 기본기로 끊어버리고.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어, 제로가 다운됐습니다. 아, 작아서. 제발은 가능 안 되죠? 자, 이거. 맞고,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네. 자, 올버린 나왔는데,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아, 들어갔는데, 간단히, 간단한 콤보로. 자,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연속기가 조금. 연속기가 조금 매끄럽게 이어져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자, 아마테라스 무기 변신한 다음에, 야! 야! 아, 한 번 더! 자, 하이버 컴보로 떠나서 견제를 하고요. 우열이 붙지 못합니다. 아, 예상에서 제공을. 아, 아마테라스도 굉장히 작고. 이 속도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계속 상대를 오게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13은, 아우. 자, 옆에서 스틱 소리가, 굉장한 스틱 소리가 들리면서. 네. 아, 퍼펌보로 마무리. 케이오. 자, 이렇게 해서. 아, 첫 번째 경기는. 첫 번째 경기는 하즈키의 승리로. 예. 마무리가 됩니다.